밤을 잊은 미생들의 야근을 알리는 불빛만 남은 회사. 업무에 지친 걸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성수 씨. 아 상사한테 딱 걸린 것 같은데요. 혼이 나나 했더니 저 손길 뭐죠? 어 선배. 어 죄송해요 선배. 됐고 당연한 카페인 좀 충전해.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 저 선배한테 줄 거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내일 저랑 같이 입어요. 회사 선후배끼리 커플룩이라니요.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분위기예요. 커플룩의 예사롭지 않은 스킨쉽까지 두 남자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같은 아파트로 들어서는 두 남자. 아 이 두 사람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군요. 그런데. 그런데. 아차. 에? 태호 씨가 후배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이. 이거. 오늘 번 거기로 예약해뒀어. 아니 이건. 카드 키 같은데. 도대체 어딜 예약했다는 건가요? 선배. 이건 도저히 제가. 어 저기 왔어? 어. 아내가 있는 두 남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원 아파트로 이사 온 성수 씨 부부. 앞집에 살고 있는 선배 태호 씨를 찾았습니다. 처음 했겠습니다. 저희 떡 좀 갖고 올까요? 감사합니다. 여보 잠깐만 나와봐. 우리 안 데려왔어. 앉으세요. 네. 잘 와요. 절친한 선후배인 태호 씨와 성수 씨. 이제는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낼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수 씨 표정이 어째 좀 묘한데요. 여보. 손님한테 자꾸 뭐해. 찰라도 좀 가져와. 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커피 드시죠. 아 아니요. 어. 아. 아 저희가 아직 짐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서. 아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 가자 가자. 무슨 일인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성수 씨. 기껏 인사까지 와놓고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후. 나란히 출근길에 나선 태호 씨와 성수 씨. 어 선배님 키 주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에이 아니야.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 가까이서 하니까 이게 좋네. 여보 갈게. 어 선배님 가시죠. 출근도 나란히 배웅도 나란히 참 보기 좋은 출근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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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태호 씨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아 사모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 저기. 네. 얘기 좀 할까. 내가 해줄 얘기가 좀 있어서요. 느닷없이 후배 부인을 붙잡는 조은 씨. 한참 동안 뭔가를 얘기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걸까요. 그날 밤. 분리수거의 한창인 성수 씨 아내 수지 씨. 그런데 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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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나 오늘 하루 좀. 셔틀 뛰었어. 뭐. 셔틀. 사실 오늘 아침 수지 씨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해야 돼. 그래야지 대리해서 빨리 승진하지. 남편의 직급이 곧 아내의 직급이라더니. 남편의 성질을 빌미로 수지 씨를 부려먹기 시작하는 조은 씨. 덕분에 수지 씨는 하루 종일 허리에 한 번 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 오늘 쓰레기 둘 다 분리수거하고. 애들 들고. 나 혼자부터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승수 씨 피가 거꾸로 솟겠는데요. 아 네가 그런 걸 왜 해. 왜. 사모님한테 잘 보면 좋지 뭘. 아 됐어.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줘. 내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 이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은 성수 씨. 청청샤 사원 아파트 생활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안 대리.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거까지 돕는 남자였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사모님. 저희 마음에 안 드시죠. 아 이거 왜 이래. 뭐야.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이 시켰어. 아 뭐. 나도 몇 년 전까지 다 했던 일이야. 그리고 넌 인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배 와이프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 생각에 벌컥 화를 내는 승수 씨. 죽고 못 사는 선후배 관계도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가 봅니다. 며칠로. 어렵사리 화해의 자리를 만든 선배 태호 씨. 그런데 어째 승수 씨는 화해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제가 취했나 봐요. 이거야. 이럴 땐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여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줘. 아 저거 실수라잖아. 여보. 선배. 먼저 일 하나 있습니다. 진짜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이거 영 화해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부터 일주일 후. 무슨 일인지 두 부부가 주말 아침부터 만났습니다. 뭐야. 여행 가자더니 같이 가는 거였어? 아니 선배님. 워크샵이라면서요. 차기야. 차기는 또 왜. 워크샵 겸 부부 동반 다른 여행인 거지. 자. 제주도. 좋잖아. 내가 숙소까지 싹 다 여행해놨어. 가자고. 가자. 가자. 절친한 후배와 아내의 냉전이 불편했던 걸까요. 태호 씨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부부 동반 여행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째 수지 씨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몰래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 왜 태호 씨한테 전화를 건 거죠? 어. 아. 아. 아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부장님이라니. 바로 옆에는 수지 씨의 전화를 한 걸 감추련 모양이군요. 아, 어쩌지지? 그, 먼저들 가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겼어 선배님, 같이 가야죠 기다릴게요 안 돼, 그, 할인 항공권이라 환불도 안 된단 말이야 먼저들 출발해 내가 그, 바로 쫓아갈게 자, 자자 어, 어, 배야 어, 저기, 저기, 왜 그래 어, 나 화장실, 먼저 가 나 화장실 아니, 아, 이거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아, 제시 그럼, 그럼 저랑 같이 가 먼저 가, 어? 제시, 제시 아, 이거, 저 먼저들 출발해, 어? 내가 바로 뒤로 갈게 쫓아갈게 아니, 섬, 섬 이거 뭔가 수상한데요 강숙인 두 사람 만들고 어딜 가는 겁니까 사실 이 계획이 시작된 것은 어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몰래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수지 씨와 태호 씨 수지 씨가 나한테 전화를 몰래 하면 내가 부장님도 전화 온 척 하면서 빠질게요 수지 씨는 나중에 배가 아프다고 그런 것도 빠지는 거예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준 씨와 승수 씨에게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주려 꾸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내의 차로 뒤따라갈 생각이었던 태호 씨 이거 뭐야? 왜요? 아, 나 진짜 어머 아유, 아유 그런데 누가 차를 긁고 가버린 모양인데요 이거 제대로 긁혔는데요? 아유, 누구야 이거? 다행히 아내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한 태호 씨 그런데 바로 그때 어? 아유, 쟤 형학을 금치 못하는 두 사람 대체 뭘 본 걸까요? 아유, 쟤 잠시 후 선배 공항으로 향하던 중 집으로 소환되어 온 승수 씨와 주은 씨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유, 미안해 태호 씨는 제대로 열받은 듯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무릎까지 꿇은 두 사람 아유, 미안 도대체 언제부터야? 어? 아니, 그게 사실은 이야기는 성수 씨의 부부가 태호 씨 집에 인사를 받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 얘기 좀 해 아유, 얘기 좀 해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내가 뭘 어쩌라고 그래 아유, 잠깐 따라와 봐 아, 성수 씨와 선배의 아내 주은 씨는 서로 아는 사이였군요 너랑 내가 할 말이 남아 있긴 해? 잘 지냈어? 그렇게 보고 싶을 땐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렇게 다 만나네 보고 싶었어? 나도 그리는데 놀랍게도 둘은 과거 연인이었던가 여보 이소라다 그 이소리였는데 선배의 아내와 남편의 후배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배우자의 눈을 속여가며 만남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맨날 지 와이프 편만 들고 에이글 그러게 왜 괴롭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네 편들면 우리 들키는 거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봤거든 불리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앙숙인 척 연기를 했던 두 사람 어떻게 해 여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잘해줘 아 참 실수라잖아 아무것도 모른 태우 씨는 두 사람의 화해 작전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러게 굳이 이런 시간까지 다 만들어주네 그럼 우리 아기 출발할까? 출발 깨가 쏟아지게 타정한 두 사람이 공항으로 향해 가던 그때 뭘 보낸 거야? 뭘 보낸 거야? 뭔데? 아휴 승수야 승수야 너 네 딸 생각 안 하니? 아니 선배님 제발 우리 애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시는 안 만날게요 선배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 사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민지 사축기 때 이제 겨우 이 왕 생활도 적응했단 말이에요 제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나도 승진 앞두고 알려줘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이대로 덮죠 너희 둘 확실히 정리해 알았어? 훈련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네 사람은 모든 것을 덮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로 출근하던 태호 씨와 승수 씨 그런데 그들을 보는 직장 동료들의 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뭔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두 사람 그것은 놀랍게도 태호 씨와 승수 씨를 해임한다는 누구세요? 승수 씨의 불륜이 발각됐던 그날 밤 승수 씨의 불륜이 발각됐던 그날 밤 아니, 선생님 느닷듯이 승수 씨의 집을 찾은 태호 씨 선배, 이 밤에 무슨 일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만 손해보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무슨 제안을... 태호 씨의 제안은 충격 끝 자체였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만난다니까요! 그거... 그거 절대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나 다음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제수 씨니까 심지어 태호 씨는 수지 씨를 불러내 제안을 거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수지 씨가 저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태호 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승수 씨 부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올게 걱정마 미안해 여보 가기 싫으면 가지마 어? 아니야... 가야지 여보... 여보... 그럼 무엇일까요? 그런데 잠시... 뭐... 뭐 두고 갔어? 조금 안도 안도한 듯한 성수 씨 수지 씨가 잘 해결하고 온 걸까요? 다졌어 그런데 그 시간 수지 씨는 한 모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카드키를 꺼내드는 수지 씨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는 바로 태호 씨 왔어요? 후배의 아내를 모텔방으로 불러들인 태호 씨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 아내가 네 남편이랑 잤으니까 너는 나랑 자야지 자신의 아내와 후배의 불륜을 조용히 덮기로 했던 이는 후배 부부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 대신 아내를 내놓으라며 스와핑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후배의 아내 XX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XX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수 씨의 집을 찾은 이유는 대체 누구였을까? 아니나 다를까 선배의 아내인 도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 내일 아침까지 괜찮아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거든 우와 좋다 어 그런데 그때 어? 뭐야 뭐야 아침에 다녀 아니 왜 벌써 왔지? 아 새끼 자기야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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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아내 때문에 당황한 성수 씨 자기야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더 있으면 뭐해 자기 자기 나 걱정해서 못 잤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기야 우리 드라이브 갈까? 자기 드라이브 좋아하잖아 어? 그렇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드라이브 가자 어? 기분 저랑 할게 말이야 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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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타킹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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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진정해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자기야. 야! 안 나와? 자기야! 아, 여보! 야! 나와. 아, 여보! 나와! 어디가 있어! 아, 여보! 자기야, 내가 설명해 줄게! 자기야! 어? 어? 딸을 위해 남편의 불륜도 조태호의 끔찍한 제안도 감내하려 했던 수지 씨.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구나? 내가 니들 때면 무슨 짓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죽인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여보, 여보! 말로, 말로! 야! 여보! 아! 여보, 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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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리한테 제대로 망실을 당해봐야 정신차리 시 !! 아! 아! 남편이 상사의 아내와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상사의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고소를 당해 벌금형까지 받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두 부부간의 스와핑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면서 회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사생활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니 재고해달라며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장인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 직원을 징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고, 진짜. 사생활 주문에 이러는 게 말이 돼? 내가 회사에 무슨 일을 주셨다고! 분류는 심한 멸치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바꿔가며 부정을 저지른 이들은 세상의 멸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나X의 모든 것을 잃을 겪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잃는 불행을 겪고 말今까지 czyn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